여러분 안녕하세요 엄군입니다. MLB 더 쇼 20 WBC 모드 한국 대 일본 한일전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에다가 덮고 씌었기 때문에 둘이 붙는 경기일 때 4번짜리 경기로 해서 이 때문에 4차정가이 가능합니다. 자 일본 선발 쇼의 5탄입니다. 수타 양쪽 능력 뛰어나기 때문에 07선선 일본 현재 에이스라고 할 수 있죠. 사자도 잘하지만 숱도 잘하죠. 자 대한민국 첫번째 타자 이용기부터 시작합니다. 아 98마이 아 아 자 2번 오재원입니다 이무수 아 확실히 힘이 빨라요 오타니가 아 아 안쪽으로 조금만 공 들어왔으면 오재원 충분히 넘기는 건데 아깝습니다 자 다음 3번 타자 아 아 먹혔는데요 어우 근데 수비 시프트 때문에 오 좋아요 2스타됩니다 다음 4번 타자 아 지맨 트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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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경했다 재구가 잘 된 공연에서 다니는 오우, 이경했다 재구가 잘 된 공연에서 다니는 오우, 시히로마루 0-1, 여기가 되어있습니다 일본 대표팀 멤버는 최대한 작년 일본 프로야구 올스타전 멤버들로도 구축했습니다 나이스 류엔지 허브로 삼촌 잡아냅니다 무시모토 추추고 오우, 안 피하네 베이스로너 나이스 베이스먼스 좋았죠 오우, 오카다 야마카와 4번타는 딱 봐도 잘치게 생겼어요 버퍼형으로 상승으로 돌려줍니다 유현진 나이스 상승으로 돌려줍니다 우리 유현진 자 5번 타자 2대5죠. 아 이거 넘겼어야 되는데 슬라이더를 넘겼어. 나이스 오 이디옥이 걸렸다 아 넘어가지 않네요 충분히 2루까지 갑니다. 자 다음 이제 나성범이죠. 우익수 나성범 아 아 이데옥 뷰루 아네 아하 이제 또 비창스도 이렇게 날아가네요. 자 7번 타자 최정. 자 west mano 쩍 and now here's the pitch popped him up. 2 Paulson som앉ac 50 bredz piquot 그 후에 Smar 10 먼저 1 내 happens kar 오 좋아요 연준이 아하 어허 잘 치네 일본애들도 올스타 출신인들도 돼있어가지고 애들이 능력치가 좋아요 일본사람이 만들어서 올려놨더라구요 플레이어 볼트에 하나하나씩 다운받을 하고 좀 힘들었습니다 조장 승롯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아 아 60볼마짜리한테 도불달아다니 아 나이스 체인적으로 3진으로 돌려둔다 아 제이아 수주기 스트라이크 좋구요 리언진 오 좋아요 스트라이크까지 아 아 이거 몸쪽으로 잘 붙였는데 아 삼진시키려고 그랬는데 진부타가 되네요 bob 모야 몰이 글정라 에어캐이 저렇게 장랑 0,2 2단계 2단계 나이스 아 좋아요 류현지 위기 벗어납니다 자 김화상부터 시작합니다 아하 어 뭐야 저 스트라이크 강미노도 한 방이 있긴 한데 걸렸다 여기 넘어가나요 강미노 강미노 아하 맞은거에 비해서 타워가 못버네요 다시 이용규부터 시작합니다 이용규 1-0 1-0 1-0 1-0 아 스플리트하네 아 저런거에 나가다니 아 아 무라카미네요 우유 아 으 이두 라 도자 이루 Catherine 닥 어이구 나이스 나이스 요시히로마루 저거 걸렸으면 위험했겠다 나이스 좋아요 그렇지 깔끔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자 오재웅부터 나이스 오재원 잘 쳤죠 오 자 다음은 출신수입니다 출신수 한방이 있어요 아 아 아 못 끝났네 아 와 스쿨프 오 미역국 아 아 아 최근날 여기서 경사를 쳤겠네 아 아 아 아 아 Let's have to have the plate now is the designated hitter number 25 comes into this at bat 0 4 1 in the ballgame ready with the first bench here it comes 어우 좋아요 바깥쪽 제구 잘 됐어요 and he will run this one down moving to his right and that's the first out of the inning standing in number 33 he's 0 for one thus far first pitch of the at bat one half nobody on well above the letters with the fastball that is the back of the and he'll probably make you pay for it and this guy that's right where you want nice any lower and he'll probably make you pay for it on it to strike the count and now 또 나가주네요 강예호 잡아서 1주로 나이스 역시 우리 루현진 2대5부터 5회 공격 시작합니다 아... 삼겹수는 엉덩이네 here's the first pitch to him Sean Na is in for his second plate appearance as he looks at a ball it's 1 and 0 and the pitch pitch taken several inches below the zone in fact too tight with the 3 and 0 pretty good pitch right there fastball in off the plate one of the things you want to do is a pitch or try to stand those hitters up 오 연속 볼렛 최종 목표 최종 목표 최종이 좋은데 정말 정말 어우 잘 멈춥죠 아어영 나갔으면 안 되는거는데 아 슬토 어 아하 철저하게 투수자 있네요 마스다가 요시다가 진짜 잘게 키가 작나 오 좋아요 잡아냅니다 아 아 오우 10초였는데 오우 뭐야 나성범 내일은 오우 오우 3루까지는 안되죠 inhoxu1 2루까지 전원장 acabe Beneфianja 1 RBI camp they have a 3 to 1 plus 아 이건 너무 멀었다 그렇지 뭐해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누가 먼저 무너지냐 설마 아 아 다시 용기부터 시작합니다 슬라이더나 스플릿 홀 드라이브 요쪽으로 혼자 휘둘러 왔는데 아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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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아 야 sen 고基 아 오재원 평가의 원 Reserve 중병수가 잡네요 아... 아우 아... 한스는 목달이네 일단 류현춘이 되게 잘 던져주셔서 다행이긴 한데 오! 아 당연해 그렇지 어우 훈제원 좋아요 돌면서 비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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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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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패턴 자꾸 다 나네 아 다운되었네 아 저 대호 아 이거 제대로 춥다고 생각했는데 아 아 이게 또 이렇게 가나 잡히나 다행히 유현진도 잘 던져주고 있긴 한데 자 성범이 가방입니다 나이스 공 세계로 끝냈나 아 it now is true and he will put it away to end the inning ready for another shot now John Choi who looked to bounce back after striking out his last time up starting to run out of time they haven't been able to score any runs as we're moving late into this 그럼 우리도 불펜을 준비해야죠 조상우랑 일단 원종현 둘이 아 또 당할 뻔했다 나이스 잘 참았다 여기서 오타이 내리나요 나오야마스다 헌트 돼야 되나 아어 아아 스태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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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프는 나이스. 오 다행이다. 나이스. 용큐. 그렇지. 홈까지 못 왔네. 야 이거 진짜. 발만 빨랐어도. 우재원이 하나 해줘야죠. 오. 다행이다. 오재원. 이거. 이야 여기서 스릴을 쳐주네요. 아 좋습니다. 오. 오. 이야 홈런까지 사실 기대 안했는데. 바로 후지카와로 추스 바꾸네요. 자 분위기 약속의 팔에 또 분위기 넘어왔어요. 다음번에 원종현 올리겠습니다. 다행이다. 꺾였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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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류현진 호퇴해줬고요. 원종현 올라옵니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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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좋아요 올라와서 1루에 아 매니언이 오늘 잘 던졌어요 나이스 좋습니다 갑작옴 때 깔끔하게 원동에 올라와서 말아주네요 이제 뒤에 오승환이 마무리 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9회인데 대타 한번 가겠습니다 박병호 스웨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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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대타 성공 역시 박병호 아 2차전 할 때는 박병호를 한발로 좀 넣어줘야겠네요 세기포 세기포 터뜨려줍니다 자 다음 2대5 자 다음 2대5 제가 또 안 보여줬던 타자들이 또 있나요? 나머지는 다 보여줬던 타자들이기 때문에 대타 혹시 그대로 가겠습니다 대타 혹시 그대로 가겠습니다 0-1 here it comes 1-1 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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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함께 하는 Hey and this is taken for a cold strike and he's not in love with that call either it's one and two now. And that just misses the corner inside to even the count of two and two. Good swing on a tough pitch and he'll stick around to see another one. 안 나갔어 어? 아니 저게 무슨 스트라이크야 모숭아는 못 풀고 모숭아는 바로 올려야죠 오 나이스 낙성범 안타치네요 아이스 툴이 왔지 아이스 툴이 왔지 우측으로 밀었는데 이리로 안되요 뒤로 해야 최종 발이 늘릴테니 여기서 김하성 대신에 이정우 대타 한번 갑시다 나중에 유격수는 황제균이나 강정은 누르면 되니까 아 요거는 인정 스트라이크라고 콜할만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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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저거 볼야? 나이스 나이스 미친지 안 하네 흐흐 좋아요 오오 셔프였는데 야 조금 스트라이크 들어가네 빨간 패스키에선 또한 로봇 아웃을 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그래도 그 MPB 올리스타 위주로 해서 오버로드 다 82상식인데 2회로 오늘 좀 쉽게 끝나는 것 같네요 1차전 나이스 나이스 잠시만 또 깔끔하게 마무리 짓네요 팽팽하다가 진짜 문재원의 홈런 때문에 깔끔하게 또 약속의 8회에 앞서가기 시작하면서 경기 마무리 짓네요 4차전까지 할 수 있는데 1차전 일단 유현진 대 5탄 이 경기는 유현진이 이겼네요 자 이렇게 해서 MLB 더 쇼 20 WBC 모드 한일전 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2차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